네 안녕하세요 재민이 유튜버 누유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거는 바로 바로 갓소드 원래는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생겼는데 제가 리서스펙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잘바 아니구요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덜별 탁 이렇게 해서 하면 지식의 채 전 지식이 없는 이렇게 하면 갓소드가 나옵니다 아 너무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소 새끼들 잡아볼까요 요즘에는 한우가 비싸기 때문에 와 피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굉장하지 않습니까 재민이 친구들 자 그럼 제가 위도를 소환해서 한번 때려잡아볼게요 왜 소환이 안됩니까 아 콩스 왜 소환 안되죠 오오오오 아니 아니에요 재민이 친구 자 이 친구를 한번 때려잡아볼게요 뒤에서 급습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참 좋은거 알려주죠 저희가 오오오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민이 친구들